투로트 가수 영탁 KBS 브루의 명곡에 출연합니다. 오는 11일 진행될 KBS ETB 브루의 명곡 녹화에 영탁이 출연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브루의 명곡은 한국 대중가요사 기록 특집입니다. 대중가요사의 기록을 세운 명곡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2주간 방송될 이번 특집에는 여러 장르 가수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이 가운데 웬디, 영탁, 최정훈이 출연해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웬디, 영탁은 오랜만에 브루의 명곡에 출연하는 만큼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웬디는 2015년 레드벨벳으로 영탁은 2020년 브루의 명곡에 출연한 적 있습니다. 잔나비 최정훈은 최근까지 경연에 나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탁은 지난 2월 신곡 전복 먹으러 갈래를 바람해 팬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탁은 과거 브루의 명곡에서 나훈아의 노래 영영으로 무대에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무대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웬디, 영탁, 최정훈이 이번 브루의 명곡에서 선곡할 한국 대중가요 명곡, 거기에 얽힌 사연과 어떻게 재해석해낼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탁, 웬디 등이 출연하는 브루의 명곡의 한국 대중가요사 기록 특집은 4월쯤 방송될 예정입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뉴스 인스타